아... 좋은 거 주시지... 아... 그냥 이거... 그냥 이거 가져간 거구나... 공짜로... 어... 어디 가셨지? 어디 가셨나 보다... 어디 가셨지? 어... 걸음 엄청 빠르지... 어디 가셨지? 어... 걸음 엄청 빠르지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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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어 저기있다 찾았다 할머니 저번에도 가져가더니 오늘도 그냥 가져가시더라구 할머니 저에요 저 안녕하셨어요? 아니 야채장 사네? 오늘은? 이거 드시라고 왜 오늘 장사 안하고 이거 국끄리 집에 가서 해서 먹어요 왔죠? 오랜만에 뵙네 잘 지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게요 다음에 뵈요 건강하시죠? 이거 가져가서 잘 국끄리 드세요 갈게요 오늘은 장사 안하시나보네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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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